무작위 카드는 안좋은거 같아 대마법사 6코니까 이득이겠지 음 어 세나다 오케이 자 장하자라 1코 대라 1코 어 아 말도 안돼 야 나는 나는 뭐야 이거 완전 우빨게임이네 하즈톤의 미래 아니냐고 이 난투를 보면 이거 하즈톤의 미래 아니야 이거 완전 운빨게임으로 가는거지 와아 말도 안돼 진짜 1코에 2코가 이거라고? 완전 없네 완전 이거 없어 으응 눈깜짝할세 눈깜짝할세 완전 어이거 됐다 됐다 별로 별로 피해는 없었어 나 이거 또는 안되냐? 내 속이 이상해 하즈 그게 최선이야? 어? 이건 뭐야 이 멀롱은 야수가 불려났다 야수가 불려났다 세나리오스 세나리오스 한번만 노력해봐 4코만 해라 4코만 뭐야 아아 아까 강한해가지고 뭐야 로닌 1코 와아 진짜 말도 안되네 오케이 됐다 노력했다 이 녀석 세나리오스 녀석 한신하나에게 내 영웅의 공격력만큼 피해를 준다 내 영웅의 공격력? 이게 없잖아 나 박어 그냥 아아 하야아 퍼어 아하아 그래 어차피 도발이니까 법사 법사 저 2데미지는 처음 보네 저걸로 업그레이드 된건 오케이 양극처리 에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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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honour 불새가 학교 가 알았는데 나쁘지 않아 전설 모르케 많아 전설 모르케 많아 스캠부린 어어 급하다 급해 급해 왔어 야옹 4 3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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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빠르다 나 처음 당해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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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카운터인데 아우 순수도 못돌아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